오늘 말씀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소 14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로마 감옥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뒤에 있는 것처럼 기쁨의 편지다라고 빌립보소를 말할 만큼 그 안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사도 억압된 시간과 억압된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를 때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삶을 진정으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바울 안에 실현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진리를 알게 됐고 그 진리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살아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가 평생에 자기 평생을 바쳐가면서 알기 원했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부활을 체험하고자,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나는 오늘도 죽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체험했지만 나는 여전히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열망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께 헌신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여전히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는 인생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던 사람.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준 책이 빌립보서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모든 회중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었죠. 이러한 사도마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지치지 않는 그의 모든 열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며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요? 정말 이 사도바울이라는 남자 이런 자신감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정말로 자신감에 차있는 소위 말하는 근자감, 우리가 말하는 이 근거는 어디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자신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빌리포서 3장까지 오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자신을 따라서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리포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오리 빌리포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누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이미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길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며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라는 권면이며 도전이며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자신도 온전하게 이루었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작은 나의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 또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빌리포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자만과 교만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히고 나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구나. 바울이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로마까지 와 보니까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것만일까. 저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삶이 이러한 자신의 삶의 해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이 시간의 흐름을 앞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현재의 삶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었지 하고 과거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장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 과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의 그 현재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유한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사실은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도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 속에 모든 것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의 삶에 질문해봐도 제 삶에 일어났던 일들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질병의 문제 악의 문제 그리고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우리의 보편적인 삶과 조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 현재의 일들이나 과거의 일들을 포함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 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질문해 봤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그런 대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 그리고 그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참으로 쉽게, 참으로 빠르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 바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물리적인 고통과 폭행을 당하는 이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이유 반대로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내 모든 삶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바울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 왜 이 일이 제 삶에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나는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책인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의 전도여행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는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린다고 했는데 왜 나는 돌에 맞아야 하죠? 매를 맞아야 하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신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속에 매를 맞아 퉁퉁 부은 그 얼굴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태도죠. 더 나아가 그가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예수 사건을 소개하는 일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방을 받고 붙잡히는 상황들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하며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유대왕 아그리빠와 대면하는 시간이 사도행전 2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유대의 왕 앞에서도 전혀 자신의 삶이 창피하거나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당신 앞에 섰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삶. 그 모든 것은 바울의 삶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히는 일에도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관점으로도 잠깐 상상해보면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 않았을까. 내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제 관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바울 안에는 그 아쉬움마저도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초연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그 안에 샘솟지 않았을까. 저의 아주 인간적인 궁금증이었으나 바울의 삶은 그 궁금증마저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의 삶의 목표점 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의 인생의 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아 살아왔던 살아가는 살아갈 그의 인생에는 결코 낙심과 절망은 있을 수 없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그의 삶을 본받아 예수의 가치 예수께 목표를 두는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한 삶이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멘 현재 나의 삶에는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육체의 고통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억압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 동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이 더 악화될지 조금 나아질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미래는 그 누구보다 내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나의 삶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완성의 날에 나 역시 구원자 예수와 같이 영광의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닐까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분명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를 표때 삼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할 곳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존재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시시한 걸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 바로 하늘에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 모든 창조된 곳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우리 또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완성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파울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조차도 제 삶을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구보다 연약하고 누구보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 또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그냥 제 개인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선포를 들으시고 제 안에서 이 선포를 이루어가도록 제 안에서 저와 함께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우수와 청년 여러분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 사랑과 열정의 삶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향해 저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표대를 향하여 정하고 달려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앞서 달려가는 저를 본받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함께 달려 가십시오. 오늘 바울의 권명과 도자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우리 목장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와 우리 여우수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삶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본받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목자가 목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목적을 향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안의 연약함이 아닌 제안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준 목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서로 서로의 삶을 향해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를 본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은 이 사노바오르 고백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삶으로 끝내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달려가길 원하는 바울의 메시지와 마음이었지만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17절과 18절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도전했지만 그 표탈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이군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편지의 내용의 흐름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필리포 교회 안에서 예수를 표태삼지 않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 배를 채우는 것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육체를 위해 만족시키며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욕망과 타락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필리포 교회 안에 두렵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가는 인생인가 내가 정한 표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의 삶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지난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순으로 말씀 묵상 큐티 하고 있나요? 다음주에 팔 겁니다 7월 8월 우리 전사님 중 한 분이 여름쯤이 되면 큐티 사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전체 부수를 좀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쉽지만 부수가 많지 않아요 다음주 마지막주에 한주에 다 팔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 열한기상을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암울한 북 이스라엘의 한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본문이 소개됩니다 바로 엘리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열한기상 17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그 말씀은 엘리아가 이런 훈련을 받아서 등장했다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을 갖고 아하방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디셉사람 엘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엘리아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해성과 같이 이스라엘의 등장에서 기고만장했던 아하방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아하방이라는 사람은 이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악행보다 훨씬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왕들의 악행을 다 합쳐도 이 아하방이 행한 악행보단 덜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속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하고 어둡기만 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아는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의 빛을 그 어둠 속에 비쳤어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2017년 대한민국 서울 땅은 어떤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정말 어둡구나 정말 암울하구나 정말 소망 하나 찾기 어려운 절망 속에 살고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 열한기상처럼 압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시대의 잘못이고 우리 시대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한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아와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으실까요? 그 안에 품은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안에 품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안에 품은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닌 단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그 어둠과 절망인 가정 안에 생명과 진리와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암울하고 어두운가요? 미래가 없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한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확고한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품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과 진리의 빛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비추어야 하는 사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이 작은 빛이 과연 빛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 밖을 나가면서 그러한 작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둠이 짙고 더 깊게 어둠이 내리쬐일수록 빛은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빛이 크면 훨씬 많은 영역에 그 빛을 바라겠지만 빛이 아주 작더라도 그 빛으로 인해 그 공간은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님 제 안에는 이렇게 너무 작은 빛인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그의 평생의 삶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과 생명과 진리의 빛을 품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빛을 바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빛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빛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어둠 속에 삶의 이정표를 비춰주는 빛으로 목적을 알려주는 빛으로 존재를 알려주는 빛으로 창조주를 소개해주는 빛으로 구원자를 소개해주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빛으로